히히 카드 휘갈김 임휘갈씨 아카아 웰치스도 제로 나오던데 아니? 망했네 이런 음? 뭐지? 내가 히히 카드 고르면 항상 도플갱호, 기계학습, 알파 같은거 나오던데 알파아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귀여운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? 아이씨 마이크 핵 오작동하네 아이씨 사실은 아이씨 이 이것은 이 Very 아이씨 이 와아 아니 5대 때리니까 나가불리니 죽더라니까요 의짓말이 아니라니까 고맙고 마요 긴금강좌 아니 이런 아우취 일진광풍 우회 방금우상 뭐지? 세력이 올랐다 내렸다 하네 아우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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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꽃 인쇄장 아우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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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얘네들은 볼때마다 놀랍다 진짜 늘 새로워 진짜 얘네들은 놀랍다 버섯 고구마 버섯 고구마 쟤는 해외에서는 아보카도라고 부르던데 하긴 썩은 고구마보단 아보카도를 밟은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썩은 고구마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의아해 할 것 같은데 보드고리안 할듯 왜 꼬리안들은 뭘 썩은 고구마라 부르지 한국 고구마는 그렇게 생겼나요?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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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포테이터 어니 포테이터 어니 포테이터 어니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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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진 오토진 오잉 야쿠아 개싫다 귀엽네 그지같은 수비가 너무 많은데 와쿠사가 고기 사준다 빡 라그나로크라도 쓸까 일이 너무 안나오는데 라그나라라라라라라라라로크 이거 산맛 갤 수 있나요? 웰치스 젤리 왜 이렇게 맛없냐 다음부터 안먹어 태일 젤리서 안양만나 안양 맛? 안양 넣으면 한 번씩 맛보지 않음? 온엄 아니 이어져 있어서 안양 맛 나잖아 안없음 장암만나 망했는데요 킬각인가? 킬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한성 때문에 모르겠다 한성 없으면 복제포션 킬각인데 한성 있어도 복복 킬각 나오겠지? 안그래도 오오 깜짝이야 방어력이 갑자기 40이 되는데 역분손절 오지 이거 이길 수 있나? 올루? 오지 이거 이길 수 있나? 없음 안이 오지 보러가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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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부부복복 뾱뾱 45 기갈김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실수다잉 아아 개 비친 무절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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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 아니 근데 센거같죠 다마루 다마루 무적 무적 블루아카 스토리 개재밌네 다 아니 저걸 왜 못잡아 심각한 에임 음...문제입니다. 왜 이렇게 악해요? 네...학습 오 돈 돈이다. 돈 난 돈이 소화 깊게 사장님은 말씀하셨지 돈은 항상 옳다고 아니... 라그나로크 붐은 안 온다. 아니... 라그나로크 붐은 안 온다. 정혼돈 정혼돈 탑색 두 장인데 정혼돈을 어떻게 쓰냐 신성돌만 개몽 쓸만하겠는데 라그 있어가지고 일단 보자 나 신성 안 떴다. 신성 안 뜬 거 아쉽네. 개몽보다는 광기가 날듯 당신은 자매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였습니다. 유불꼬라지 유불꼬라지 오예 돈 개맞네 여기서 제거하고 다음 중에서 하나 더 제거하면 되겠다. 신성 아주 좋고요. 신성 신성 칠 신성 신성 칠 이길 수 있냐 근데 덱파워 모자란 거 같은데 아닌가 워처가 대파워가 모자랄 수 있나 워처가 대파워가 모자랄 수 있나 어림없는 소리 단발 무언가 히프다시오 이지게임 죽었네 이 게임 쉬워요 백파워는 근데 액트4 얘기한거인거 왓천데 한턴에 못 죽이면 약한거 아님? 안박시 심장 아닙니다 헐마사색 나오겠음 와 스온절리 였고 저 딴거 였고 대부분 뭐하냐고 아이 사색인마들 하긴 뭐 사색이 앞에 나왔으면 더 안좋기는지 내 세력 어디간? 레전드 엔텐 레전드 엔텐 네 오케이 이김 아씨 시작하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게임 아님 메가봄. 게임 아님. 나도 봄. 나도 봄. 숟가락.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신성 여러 번 쓸 수 있어. 좋아. 개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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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파이 외장 크림. 아니 비밀 기술 강화하지마. 심장은 손절거면 별로 안 무서워서 싸울만 할 것 같은데요. 아깨프다. 아깨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님 강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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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님 강림